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했으며, 현 제21대 동대문구갑 국회의원,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. 기후 2번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입니다.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를 졸업했으며, 전 제18, 19, 20대 국회의원과 전 YTN 기자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. 기후 7번 개혁신당 한승민 후보입니다.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로, 전 한나라당 동대문갑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했고, 전 한나라당 동대문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. 이어서 동대문구 을입니다. 기후 1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입니다.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, 현 제21대 동대문구 을 국회의원,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. 기후 2번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입니다.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, 전 제20대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을 지냈으며, 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영등포구 갑입니다. 기후 1번 더불어민주당 최연일 후보입니다.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, 전 영등포 구청장,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. 기후 2번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입니다.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으며, 전 전국금융노련 상임 부위원장,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. 기후 7번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입니다.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고, 전 주식회사 예라고 대표이사, 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. 이어서 영등포구 을입니다. 기후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입니다.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9개월 과정을 거쳤으며, 현 제21대 국회의원,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습니다. 기후 2번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입니다.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고, 전 MBC 유스데스크 앵커, 전 국민의힘 영등포구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. 기후 7번 기후민생당 김정기 후보입니다. 한양대학교 도거동문학과를 졸업했으며, 전 한양대학교 총학생 회장, 전 기후민생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. CNB 뉴스 노준영입니다.